화학원 파이널 학습법 알겠죠? 모든 과목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널이 말 그대로 무슨 말이니? 파이널 거의 끝까지 왔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데, 자, 선생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요거 자, 파이널 뭐가 아니다? 절대로 마무리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요 네, 어떤 친구는요 자, 파이널 통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이과니까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계속 여러분 생각보다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럼 시험지를 봤을 때 9평에서 실수가 없었던 사람으로 봐 아니죠? 실수가 있단 말이야 보통 4개 틀렸어 난 이런 친구 봤어요 9평에 4개 틀렸는데 3번, 4번, 19, 20 3번, 4번, 18, 20 이게 틀린 거야 어, 야, 18번과 20번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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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겄다 19번, 20번도 이해가 되겄다 하지만 3번, 4번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 않아, 그렇죠? 자, 하지만 그 친구는 그렇다고 내가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럴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완벽하게 문제풀이로 연결되지 않는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거기 좀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포텐이 터지는 시기가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파이널을 잘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파이널 때 후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좋겠죠? 이러면 그렇죠? 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친구들은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파이널에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게 목적이야 어, 하지만 학생들이 하는 파이널을 잘 보잖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마무리라는 거야, 마무리 야, 이제 됐고 어, 이제 다 됐어 마무리, 마무리 단계 야, 무슨 마무리를 마무리를 수능 한 달 반 전이에요 말이 되니? 그잖아요 마무리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파이널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예 이거 무슨 차이냐면 마인드의 차이인데요 파이널을 바라보는 시기를 잘못했어요 알겠나요? 자, 그 왜 그러냐 자, 나도 파이널 해요? 어, 친구와 파이널 나도 해야 돼? 어, 나는 아직 마무리했던 게 아닌데? 그럼 파이널 아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널이라는 건 여러분 원래 한 3주 정도면 3주면 충분해 예 하지만 그제는 좀 조급하니까 파이널 들어가는 거잖아,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파이널 들어가야 되겠는가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일로 와봐요 자,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직 아직 멀었어 한 달 반 이상 남았어 그렇죠? 그렇다면 서두르지 마라 파이널은 마무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쫙 끌어올리는 단계란 말이야 근데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기본 문항 기본 문항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20번 푸는 것도 더 중요한 게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킬러 문항 킬러 문항에서는 뭐가 중요하니? 어, 짱짱한 실력이 있다 집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는 거야 파이널 때 그런데 자,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이든 어디서 나오는 사설이든 뭐든 간에 파이널이 1회, 2회, 3회, 4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번 주에 들어갔어 파이널을 자, 야심차게 1회를 풀어봤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죠? 네, 파이널 나왔는데 36점이 나왔네 뭐, 타당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어, 1회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자, 이 친구는 그러면 첫 번째 채점하고 나서 36점 나왔어 그 다음 무슨 생각 할까요?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아, 다음은 100%의 거는? 2회는 잘 봐야지 그것이 알아, 그렇죠? 2회는 잘 봐야지 그건 당연하게 배어있는 거잖아 그거 말고 뭐 아무 생각 안 드니? 뭐 아무 생각 없는데요? 어, 2회 언제 풀 건데? 내일이요 이해하겠어요? 심지어 심한 애들은요 오전에 1회 풀고 오후에 2회 풀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 2회의 기대치는 몇 점이겠니? 50일까요? 아니잖아 그렇죠? 2회 풀었어요 시험이라는 건 그렇게 툭툭툭툭 그죠? 안 된단 말이야 이게 50이 나오면 더 불안한 거야 사실은요 기복이 워낙 심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의 2회를 봤더니 2회가 38점 나왔어 오, 그 사이에 많이 올랐네 이 점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험에 난이도가 있으면 1코 시험을 해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고만고만하게 본 거야 이렇게 계속 봐요 그럼 3회는 또 조급하니까 3회는 또 바로 내일 또 봐야지 재밌네? 계속 가요 점수 어떨까요? 어, 3회 40 나왔어요 4회는 좀 어려워서 다시 37 나왔어요 다시 41 나왔어요 39 나왔어요 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진짜 마지막 게 나왔어 중요한 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갔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이때 이미 수능 2주 전 이렇게 온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파이널은 1회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 마지막에서 30 좀 올려줄까? 40점 찍고 끝났어요 그리고 얘는 수능 보러 가는 거야 이게 수능 보러 가는 고3이니까 화학원 선택자의 파이널 점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잖아요 파이널이면 자, 수능은 우리가 최소 1등급 만점이잖아 우리 베테랑 패밀들은 만점을 타겟으로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상태의 파이널은 선생님이 용납을 안 된다 파이널은 어떻게 나와야 돼? 47 46 50 47 50 이렇게 나와줘야 파이널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야 든든하게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뭐예요? 서둘러서 그런 거예요 문제를 서둘러 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1회를 풀었는데 36점이 나왔네 이 친구는 여러분 냉정하게 파이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파이널을 한다 쳐도 급하게 하지 마라 예 계획된 계획된 풀이라 하시고요 이 사이에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보통 3일에서 4일 또는 심하면 일주일 정도도 괜찮아요 알겠죠? 일주일 정도 텀 주고 넌 3, 4일 정도 텀 주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때 뭘 해야 되겠니? 이때 토막토막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뭐 할까요? 이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알겠죠? 이 3일, 4일 동안 내가 전범이 몰고사 채가 올라가 전범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사이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자, 첫째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특 이거 딱 펴놓고 자, 1단원 양적 관계가 있습니다 양적 계산 문항 자, 이거 화학반응 양적 계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몰 계산도 가능하고 실험식도 가능합니다 이쪽 반드시 다시 풉니다 알겠죠? 자, 풀려져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예,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봐 출력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럼 출력할 수 있어 출력해서 시험 봐 반드시 다 맞아야 돼 오, 나는 이거 두 번 봤는데 그럼 이거 풀어보라는 거야 다 맞나 알겠죠? 다 내가 풀었던 시험들 또 맞추는 게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다 맞추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알겠니? 빨리 푸는 연습보다 더 중요한 건 다 맞추는 연습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한다? 수능 완성 1단원 양적 계산을 풀고 그 다음에 맨 꽁다리에 이 수능 완성도 밑에 맨 뒤에 실전 있어요 실전도 풀란 말이죠 이거를 자, 이런 3, 4일 동안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야 첫 번째 1회와 2회 사이에 갈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내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몽드인 들고 이렇게 해주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2회와 3회 사이에 이때 주는 건 역시 수특 그 다음에 수환 중화가 되겠습니다 중화를 다시 푼다 이렇게 아주 소단원을 쪼개서 한 단원씩 포개란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자, 불안한 친구들 여기 좀 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금속 산화환원관계 여기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바로 주기의 파트 이 순서대로 진행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알겠죠? 자, 이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자, 그 다음에 또 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시간이 또 남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뭐 해야 될까? 올해 봤었던 올해 2015년도에 본 여러분이 시험지 가지고 있어요 니네가 본 시험지란 말입니다 어 3월 몰고사입니다 3월 교육청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41점 나왔대 39점 나왔대 그때는 됩니다 이거를 자, 다시 또 풀어요 알겠니? 50 안 나오면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풀고 4월 풀어요 6월 평가원 다시 풀어요 지금 문제 외국인데요 그래도 풀어요 50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50이 알겠죠? 네 다음 9월 풀어요 7월도 있지 7월 풀고 최근에 풀었던 9월을 풀어요 지금 파이널과 병행하는 거야 사이사이에 알겠나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욕심이 있다면 작년도 거 작년도랑 올해는 시험군이 달라요? 아니잖아요 자, 풀어요 3월 4월 6월 7월 9월 풀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거를 어 나는 풀었었는데 기출 다 풀었어요 선생님 기출 문제집 자체를 나는 풀었어요 알아 다 풀었어 너무 안 푼 게 아니야 그럼 풀었으면 다 맞느냐 또 하나는 지금 예전에 풀었을 때와 지금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충분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이 47점 나와도 그것도 선생님은 용서가 안 되지만 아무튼 똑같이 47점 나와도 과연 저번에 맞춘 이번엔 틀린 게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문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걸 해서 뭘 해야 돼? 아 기본적으로 저런 걸 하면 기본 문항에서 실수를 안 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야 50점 맞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풀었던 시험지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알겠나요? 자 그리라서 자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요건 또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요 자 뭐냐 안 돼 있단 말이죠 중화가 안 돼 있네 아직도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대부분 잘 할 건데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선생님이 푸는 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혼자 푸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잖아 그건 바로 뭘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 그래서 반드시 중화문항은 선생님이 배운 대로 다시 한번 훈련해 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의 그 강의 해설 강의 같은 걸 보면서 또는 선생님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보면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조금 남들보다 늦게 시작할 친구라던가 또는 조금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는 했는데 약간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점수가 맴도라 32점 33점 35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점이 많은 거야 은근히 그 친구는 다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무 개념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틀린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지금 문풀 강의를 보았느냐 3450 문풀을 보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문풀을 안 봤다면 이 문풀을 듣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반대히 들으시고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 이게 양이 되게 많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취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 패스 친구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풀을 들을 때에는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마찬가지죠 먼저 양적계산 양적계산은 양적계산은 1단원이라고 하죠 이 1단원 문제 여기를 5번 정도 풀고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라 설명을 듣고 5번 풀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양적계산은 유형수함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중화가 약하다 또 선생님이 중화를 들으란 말이죠 그리고 파이널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엔 뭐 킬러 특강 들어도 괜찮고요 네 자 하지만 뭐 이런 거라던가 선생님의 킬러 특강 있죠 뭐 주기율이 부족한 증거는 주기율 들으시고 중화 부족하면 중화 들으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선생님의 고쌤의 파이널을 간다면 자 이게 실전과 킬러가 있잖아요 파이널 킬러 모의고사가 있고 여기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 여러분 킬러라 그래서 어마무시하기 어렵고 막 경시대 수준의 문제를 아니에요 킬러는 당연히 이거 뭐냐면 너무 형식적인 문제를 빼겠다는 거지 형식적인 문제가 사실 많잖아 그치?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조금 더 실력적인 문제를 보강한 거죠 이게 킬러야 그래서 보통 일컷 한 30일 정도 40일 정도 예상하는 거야 30일이면 큰일 나죠 40일 정도가 돼 있고 그 다음 실전은 당연히 실전에서 뭐 엄청 쉬워요? 에이 그러지 않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 난인도 정도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문제도 좀 들어있고요 다 지금 그죠? 이건데 이게 바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적 아니겠어요? 이거는 기본 난이도 1컷이 46 47 정도로 팀이 제작을 했는데 또 시험 봐봐야 알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주목적은 뭘까요? 주목적은 허접한 문제 좀 틀리지 마라 제발 실수라는 단어는 쓰지 마라 라는 거야 실수를 줄이고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평상시 시험 전수가 44 나오잖아? 여기 44 나오게 돼 있어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평상시 44점이면 이건 한 38점쯤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력적인 측면에서 좀 정면 승부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늘리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동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이런 거 풀 때 실전 파이널을 푸는데 이러지 말아 말이야 1회 풀 때 시험지에 이게 써있는 친구가 있어요 1회 38점 써있는데 옆에 뭐가 써있냐면 아 24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의미겠니? 어저께 아침 9시 24분에 풀었다는 얘기니? 그거 아니겠죠? 이거 푸는데 24분 걸렸다는 거야 그리고 38점 나왔다는 거야 근데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건 있죠 너 이 시험이 30분짜리 시험지인 건 아니니? 그럼 넌 6분 동안 뭐 했니? 24분 풀어서 50이면 나 아무 말 안 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빨리 풀면 이게 뭐야 빨리 풀면 뭐 해? 점수가 이 모양인 거야 이게 몸에 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여러분 난 5분 남을 때 돌아가서 여러분의 검토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냐 아니거든요 풀고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예 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5분이 남았을 때 여러분은 보통 우리가 5분 나오면 아 이 문제 이 문제가 좀 애매했으니까 다시 풀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 왜냐면 이 문제 이 문제가 애매했으나 실전에 들어가면 이번 9평 마찬가지잖아 나머지 5분을 20번에 다 쓰게 됩니다 알겠니? 그럼 결국은 이걸 돌아볼 새도 없이 이걸 다 틀려버린단 말이야 한 번만 다시 봤으면 되는 것을 빨리 풀지 말고 다 정확히 푸는 연습을 알아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혼자 푸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이거는 가능하면 30분 물론 재고 푸는 거 좋은데 예 30분 딱 스톱하고 18번 20, 19, 20 못 풀었어 그럼 채점에서 42점 의미 없죠 그거는 그죠? 예 따라서 일단 다 풀고 나서 다 풀고 나서 다 푸는데 몇 분 걸렸나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예 다 50이 나왔어요 50 그런데 시간이 자 34분 나왔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리고 어 반드시 파이널 때는요 어 보통 파이널을 딱 하나만 하는지 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반드시 파일에다가 예 파이널 문제를 다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트루닛 문제를 정확하게 다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11월에 할 일이 생겨요 그쵸? 11월 달에 수능 한 5일 남았을 때 뭐 한다고? 아 내가 푼 파이널 중에서 틀렸던 문제만 다시 한번 쭉 다시 풀면서 마음에 마음의 그 안정을 찾는 거죠 알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막 걸레처럼 돼 있어요 막 시험지들이 그런 직원 많아 나중에 보면 정말 계획된 파이널 하길 바랍니다 남이 한다고 나도 해야지 아니죠 조금 늦어도 돼 추석 후에 해도 되고요 알겠나? 좀 많이 안 좋은 직원은 10월 중순에도 돼 10월 중순에도 한 달이나마 알겠니? 점수를 올리는 거지 마무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니? 수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5월 중순에도 1,2,3 2,3 5,4 5,4 5,4 5,4 5,4 6,4 6,4 6,4